사찰하고 물의 정원까지 한번 쭉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5층 석탑입니다. 탈각. 500년 된 은행나무 왔다. 와서 진입경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남양주시 조한면 북한강로에 있는 수종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수종사는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사찰이지만 정확한 은행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한국정난대의 모든 사찰에 건물이 전소되었지만 다시 재건을 하였습니다. 수종사에 얽힌 대표주견 인물들은 조선세조의 물소리와 은행나무가 있으며 서거정의 동방제일의 전망을 가진 사찰이란 것과 겸재정선의 갱교 맹성첩의 하폭이 있습니다. 수종사를 오르는 길은 가파르고 험난하지만 수종사에서 내려보는 양수리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지금 사찰 주차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사찰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웅길산 수종사가 있는 곳에 산행을 왔구요. 여기 오니까 주차공간이 뭐 한 20대 넘게 될 수 있고 저쪽에 화장실도 잘 되어있습니다. 여기 화장실이 잘 되어있네요. 앞에 웅길산 수종사라고 되어있습니다. 남양주 웅길산 수종사 일원이라고 되어있고 신라떼전 사찰이라고 전하고있습니다. 여기 부도 2개가 있네요. 2개의 부도를 지나니까 이렇게 거대한 입상불이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도 한참 올라가게 되네요. 좀 모르니까 일쯤 온 다음에 이제 부리문인가요? 이제 주차도 조금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은 계단으로 사찰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리문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사 사찰 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으로 다시 올라가네요. 돌무대기가 나오고 수종사 이제 처음 들어가는데 여기 해탈문인가요? 왼쪽으로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부촌상도 있고 수종 물소리도 있고 저 저기는 웅진전이네. 저 위도 뭐 있습니다. 함정은 건물이네. 아까 올라올 때 거기에 여기 수종사에서 이 물의 정원 양평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백 년 된 은행나무가 저기 수종사에 있고요. 저 아래에 양평 물의 정원이 있습니다. 저 저기 섬 같아요. 저게 여기는 종무소고요. 여기는 이제 다방인 것 같아요. 차방. 불상 왼쪽으로 해서 이제 위로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기 이제 웅진전이고요. 돌계단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웅진전이에요. 이제 산신각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돌계단으로 되어 있고 좀 올라가야 되네요. 여기 산신각이죠. 제일 위에 올라와서 이제 쭉 아래를 사탈하고 물의 정원까지 한번 쭉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한 폭의 그림입니다. 이 거대한 불상은 약사여래불이라고 그러네요. 최근에 만든 것 같아요. 약사여래불 바로 옆에 선불장인가요? 그리고 종무소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종무소 바로 이제 지나서 옆에 여기에 보물이 있습니다. 부도하고 오청석탑인가요? 바로 이겁니다. 수정사 팔각 오청석탑. 세조 5년 1459년에 참가합니다. 이것이 오청석탑입니다. 팔각 조선시대 건데 전교 안에 커지는 않는데 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부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수정사 부도는 유행문화자 제157호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 수정사 사리탑이 있네요. 조선 태종 이방원의 딸 정애옹주를 추모하고자 제작한 성탑이다. 여긴 대웅전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입니다. 곳곳에 나무들이 있어서 건물들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나나 나무 같은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동백나무 같은데 아주 이제 종이 있고 저기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오래된 은행나무는 멀리서 찍어야 됩니다. 전체 화면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너무 그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붐정루가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고 멀리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붐정루입니다. 종이 있고요. 운길산 수종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한 신종 나한 신종 좀 거대하네요. 엄청 커요.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이 정말 오래된 은행나무 있는데 세조를 감동시킨 종소리 은행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스름을 암튼 세조가 오대산 상온사에서 운수보살을 만나 깨끗이 낳고 한강을 따라 항궁하는 길이었는데 양수리까지 오니 밤이 이슥해서 쉬어가는데 운길산에서 종소리가 들렸다. 이 은행나무도 500년 된 은행나무 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오.. 가지가 장난아니게 은행도 많이 열었어 여기 수종사 사적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관계자배 출입건지 경학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해탈문에서 이제 수종사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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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